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촌 안전연구단자 김상헌 그리고 블루틴커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새롭게 나온 안타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예정입니다. 오늘 안타가 나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손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왼쪽 편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 다음에 한 바퀴 쭉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프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기 때문에 바로 음악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봐라 풍악을 울려라 한 번 더 안타를 쳐주세요 자 마지막에 점프할 때는 타설에 있는 선수의 이름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 노래를 듣고 우리 선수들 안타를 많이 쳐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응원해요. 삼성 라이븐즈 화이팅! 안타를 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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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새로운 응원관 중 하나죠. 라인업송이 이번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2020년 삼성라이언즈 선수들 또 승리할 수 있게 라인업송을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작, 조금 웅장한 느낌이 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펼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은 허리에 그리고 남은 손으로 가슴을 자신의 심장을 두 번 쳐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들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자, 이때쯤이면 한번 돌려줘야겠죠? 돌려보겠습니다. 돌리고, 돌리고, 가든 둔전 방법. 자, 이번에는 최강 삼성을 외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손을 앞쪽으로 펼치면서 최강 삼성 계속해서 동작이 이어집니다. 돌려주시고요. 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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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그리고 올 시즌에 있는 라인업에는 1번 타자, 2번 타자 이 목소리가 없습니다. 원래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무관정으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이제 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마이크로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지만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비율 입장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발 투수라는 단어는 삼성 투수로 바뀌었고요. 마지막에 최강 삼성을 또 함께 외치고 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됩니다. 말로 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자, 팬 여러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삼성 라이언즈 승리를 향해 함께! 다같이 펼치면서 트랙! 좋아요, 한 번 더! 돌리고 앞으로 앞으로 달려나가자 자, 이번에는 박수 춤에서 1번 타자 2번 타자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3번 타자 4번 타자 5번 타자 6번 타자 7번 타자 8번 타자 8번 타자 9번 타자 3번 타자 3번 타자 7번 타자 끝까지 함께 달려가자 끝까지 함께 달려가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함께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 라운즈 화이팅! 삼성 라운즈 화이팅! 삼성 라운즈 화이팅! 끝까지 함께! 삼성 라운즈 화이팅! 1만 원단! 1만 원단! 김창춘! 2만 원단! 김진창! 4만 원단! 김박주! 4만 원단! 5만 원단! 김원춘! 6만 원단! 김포토! 3만 원단! 삼성 라운즈 화이팅! 김포토! 4만 원단! 6만 원단! 4만 원단! 8만 원단! 4만 원단! rage! 3. 2만 원단! 5만 원단! 5만 원단! 6만 원단! 기억하러 고마워 나만 친구 있어! 검정서 제가 손으로 발이 넘치고 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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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민음의 목소리 발사 공격 랩 지킥 모두 지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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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